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가지의 디렉티브를 활용해서 컨텍스트 센시티브한 핫큐와 핫스트링을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피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렉티브라 함은 이렇게 해시태그로 시작하는 그러한 코드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오토하키에서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해시태그와 if가 들어간 디렉티브를 사용을 해서 컨텍스트 센시티브한 핫큐를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픽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커버를 했는데 이 세 개의 디렉티브들은 커버를 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네 개를 재빨리 커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if expression 디렉티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nactive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if inactive 후에 오토하키 클라스나 윈타이틀을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완성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고요. 이 밑에다가 핫키를 생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키를 사용한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핫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에 리턴을 넣고 그리고 if inactive 디렉티를 한 번 더 넣어주시고 윈타이틀을 아무것도 넣어주시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래야지 이 디렉티브가 클로즈가 되고 그 밑에 있는 핫키들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if inactive 디렉티브에요. 근데 이렇게 클로즈를 안 하시면 if inactive 디렉티브가 이 밑에 있는 핫키도 영향을 주게 되겠지요. 그래서 A키를 사용한 핫키를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A키로 사용하는 핫키는 노트패드 is not active라고 메시지 박스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가 같은 키인데도 여러 개의 핫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을 한 다음에 노트패드를 키고 활성화를 시킨 상태에서 A키를 누르면 노트패드가 액티브 돼 있다는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저의 포커스를 비주오 스튜디오 코드로 바꿔서 A를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노트패드가 액티브하지 않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만약에 if inactive 디렉티브를 여러 개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 중에서도 한 개에는 여러 개의 크리테리어를 윈타이틀로 입력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별표로 시작하는 untitled-notepad라는 윈도우 타이틀을 가진 노트패드 클라스를 가진 그러한 윈도우가 액티브 돼 있을 때는 여기 있는 메시지 박스, 이 밑에 따르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후에 if inactive로 오토하키 클라스 노트패드가 액티브 돼 있다 하면 이 안에 있는 하키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위로 옮기게 되면 스크립트가 위부터 아래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하키 클라스 노트패드에 받는 윈도우가 액티브 돼 있으면 이 하키를 작동하지 이 밑에 있는 하키를 작동하지 않으니까 보편적으로 제일 복잡한 윈타이틀을 가진 if inactive 디렉티브를 맨 위에다가 두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if inactive가 들어가지 않은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하키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그래서 같은 키로 하키가 3개가 완성이 되었는데 노트패드를 실행을 시키고 활성화를 맞춘 후에 이 상태에서 a키를 누르면 가운데 있는 메시지 박스 노트패드 is active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되고요. 다른 윈도우, 비디오 스튜디오 코드 윈도우로 활성화를 한 다음에 실행하면 노트패드 is not active. 그리고 이 노트패드에다 무언가를 타입을 해서 untitled-notepad의 타이틀을 마치게 되면 이 상태에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a키를 누르면 이렇게 edited notepad is active라는 그러한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크리테리아를 윈타이틀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디렉티브를 같은 윈도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if-win-not-active 같은 경우는 if-win-active에 반대여서 제가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노트패드가 액티브되지 않으면 이 하키는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if-win-not-active 밖에 있는 하키는 결국엔 이 노트패드 윈도우가 액티브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하키가 되게 됩니다. if-win-exist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가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untitled-notepad로 윈도우 타이틀, 노트패드의 보편적인 윈도우 타이틀을 가져와서 하키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윈타이틀에 매칭되는 윈도우가 없을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하키를 작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지금 노트패드가 하나도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A키를 누르면 이 노트패드 does not exist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고 이렇게 노트패드를 실행을 한 후에 그런 후에 A키를 누르면 이렇게 노트패드 exist라는 그러한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됩니다. 노트패드가 하나라도 이 윈타이틀에 매칭되는 윈도우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if-win-exist라는 디렉티브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서 이 밖에 있는 하키가 대신에 작동을 하게 되게 됩니다. if-win-not-exist는 if-win-not-active처럼 if-win-exist에 반대죠. 그래서 아까와 봤던 것에 반대로 작동을 하는 하키들이 생성이 되게 될 겁니다. 자, if-expression으로 넘어가자면 if-expression은 if-win-active나 if-win-exist처럼 이렇게 로직을 사용하는데 이 로직이 저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if-directive가 있고 구호에 따른 것이 is-this-true라는 펑션인데요. 이 펑션이 펑션 말고 이렇게 1은 1이냐라는 그런 것을 넣을 수도 있는데 1은 1이니까 true-guard이기 때문에 이 if-directive 안에 있는 하키가 실행이 되게 되겠지요. 자, 다시 펑션으로 넘어와서 이 펑션에다가 아기먼트를 두 개를 1과 2를 보내는데 이 펑션에 a와 b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a와 b를 더해서 c라는 값을 내고 이 c라는 값이 3인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 결과가 true or false라는 베리블로 입력이 되는데 c는 3이니까 이것이 true로 세팅이 되면서 return으로 true, false의 true 값이 이 펑션을 call 한쪽으로 다시 돌려오게 되면서 이 if-directive가 충족이 되게 되니까 여기 있는 하키, 넘버패드 0 하키가 실행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 yes, true라는 메스저락스가 뜨는데 이 두 번째 아기먼트를 숫자를 3으로 바꾸면 c가 4가 되기 때문에 이 펑션이 false라는 값을 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no, not true라는 그러한 하키가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if-directive가 작동하는 원리는 이러한 원리고요. 그래서 똑같이 저희의 if-win-active-directive처럼 if 띄고 win-active를 해서 이렇게 win-title을 입력을 하면 if-win-active와 동일한 directive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티브 윈도우가 노트패드 클라스를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하키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특징을 사용을 해가지고 액티브 윈도우나 exist한 윈도우 말고도 다른 이 로직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 이 mouse is over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은 이 마우스 커서 밑에 있는 그러한 윈도우가 어느 거냐에 따라서 이 하키의 작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directive로 mouse is over 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이 shell underscore tray 윈도우인데 이것이 저희의 윈도우의 타스크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타스크 바인데 mouse is over function의 win-title로 이 타스크 바의 클라스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mouse get pause라는 커만드로 마지막에 있는 win이라는 베리블에다가 마우스 커서 밑에 있는 윈도우의 유니크 아이디를 assign을 하게 됩니다. assign을 하고 났으면 return으로 들어가서 win-exist function을 돌리는데 win-title, 그래서 auto-arkey class shell underscore tray 윈도우죠. 그래서 타스크 바의 클라스 네임, 그리고 auto-arkey id,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찾아낸 이 마우스 커서 밑에 있는 윈도우의 유니크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return 되는 value의 값이 true일 때 안에 있는 하키들이 작동을 하는데 이것은 일단 툴팁으로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키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툴팁으로 뜰텐데 이 마우스 커서를 타스크 바 위에 두고 그리고 will up과 will down이 있는데 will up을 하면 volume up키를 보내고 will down을 하면 volume down키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커서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will up을 하면 volume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마우스 커서를 video studio 코드에다 넣고 그리고 will down이나 will up을 하면 이런 식으로 will up과 down이 되지 volume이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스크 바 위에서만 이 마우스 커서가 타스크 바 위에 있을 때만 이 volume 조절이 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visual studio 코드에서 will up과 down을 하면 이 툴팁에 0이라는 숫자가 뜹니다. 이게 hex 코드로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f 디렉티브가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지금 마우스 커서가 타스크 바 위에 있지 않고 이 visual studio 코드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0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타스크 바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고 이 상태에서 hot키를 돌리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스크 바에 유니크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유니크 아이디를 돌려주게 되면은 null value, 0이라는 value가 이 펑션으로 리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if 디렉티브가 충족이 되면서 will up과 will down, hot키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러한 hot키를 사용을 해가지고 win set과 win get을 통해서 타스크 바의 투명도를 줄이거나 높이는 그런 스크립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 커서를 타스크 바 위에다가 올린 다음에 will down을 하면은 이 투명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투명해지는 강도가 좀 더 세지게 되면서 여기서 will up을 하면은 이 투명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win get 그리고 win set, transparent 저희가 예전에 커버했던 토픽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봤고요. 타스크 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윈도우도 이 트랜스파렌치를 조절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러한 스크립트를 작성해 봤는데 이 스크립트들은 제 웹사이트에 올라갈 거고요. 이 그냥 will up, will down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번에는 shift키와 alt키를 마우스 will과 합쳐서 핫키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마우스 is over 펑션을 하는데 여기다 아규먼트를 하나도 보내지 않죠. 모든 윈도우를 커버를 하기 위함이죠. 이 스크립트를 다시 재실행을 하고 실행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타스크바를 한 번 더 이렇게 이 투명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윈도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더를 가져와서 이 폴더를 줄이거나 이렇게 늘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명도를요. 보시면 이렇게 툴팁으로 이 트랜스파렌시 레벨을 보여주는데 미니멈을 5로 셋업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5 밑으로 내려와서 0까지 되면은 완벽하게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 윈도우를 찾을 수가 없게 되지요. 이렇게 투명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 클릭을 할 시에 이 뒤에 있는 윈도우가 클릭두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투명해진 윈도우가 클릭을 받을 겁니다. 요것을 투명도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은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 클릭을 하면은 이 뒤에 있는 비주오 스튜디오 코드가 클릭이 되는 게 아니고 폴더가 클릭이 되게 됩니다. 이 비주오 스튜디오 코드 또한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윈도우가 이 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도 제 웹사이트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저희가 if directive를 사용을 하는데 컨디션을 하나 이상을 넣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괄호로 이 인클로즈를 하시고요. 그 인클로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컨디션 1. 그래서 마우스 이즈 오버 펑션 아까 보셨던 거 제가 가져오질 않았는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오토하키 클라스 노트패드 마우스가 노트패드 윈도우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엔드사인을 두 개 넣고 if winactive에서 오토하키 클라스 노트패드 그래서 마우스가 노트패드 윈도우 그리고 액티브 윈도우가 노트패드면은 요기 있는 하키들이 작동을 하면서 저희가 하키를 보낼 때에 이 샌드로 이 스트링들을 보내게 됩니다. 요 winactive를 없애고 만약에 노트패드 실행한 다음에 이 싱글 컨디션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이 노트패드 위에다가 올리는데 활성화된 윈도우가 다른 윈도우다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을 해도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 스트링들이 보내지게 되지 이 노트패드로 보내지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will up down까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 스트링들이 이 하키가 작동하면서 보내지게 되는데 요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디션을 하나 더 넣어서 이번에는 이 액티브한 윈도우가 노트패드일 경우에만 이 스트링들을 하키를 실행했을 시에 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키를 작동을 하는데 노트패드가 활성화되고 마우스가 노트패드 위에 있을 경우에만 이 스트링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